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 입니다 자 제가 어 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어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걸 놓고 봤을 때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뭐 보신 분이 많이 없기는 했는데 뭐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부분 보고 제가 올린 영상을 걱정하셨던 분도 있고 또 저하고 직접 상담하면서 어 그 영상을 저한테 이제 봤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어 최근에 이 김기현 대표 이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표가 됐을 때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준석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나중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말 뒤통수 맞고 목니 라고 하죠 목니를 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현재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 묘하게 이 김기현 대표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분의 사주를 제가 그때도 보면서 대통령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분이 어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정말 국회의원들 자체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대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의 사주를 좀 더 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향후 어떻게 될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 호불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이 보는 방향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 명리학이라는 사주 이런걸 보고 그런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좀 자기한테 줘라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을 김기현 대표가 바로 단칼에 바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안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요한 이란 이분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참 묘합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건지 그리고 왜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했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또 이분이 한 행태를 보면 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참 사람 쓴다는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이 두 분이 현재는 묘하게 이제는 처음에는 뭐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는 그랬겠죠 뭐 자기는 내버려 두면서 기본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일어났던 문제점을 좀 면피를 하면서 어떤 혁신위원장 그냥 명목상 내세우면서 자기는 당대표를 유지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 하는 행태를 보면 이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준석한테는 행태에 매달리는 것도 이준석의 징계를 풀어내는 그런걸 혁신이라고 한다 그 자체도 말이 안되구요 지금 또 자기한테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 이것 또한 좀 넌센스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혁신을 잘하고 그거를 해서 정말로 정치개혁 국민의힘 개혁 이쪽으로 갔어야지 이상한 모양새를 담으로써 그동안 이분이 했던게 모든게 다 한순간에 공연불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이렇게 해서 서로 뭐 마주보면서 마주보면서 시선은 다른 데를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참 안타깝네 이 두사람 어쨌든 이렇게 인물이 없는지 대한민국 정치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여당대표 또 혁신위원장 참 제가 생각했던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참 사진이 묘한게 앞에 사진은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데 시선은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이 사진은 둘이 이제 그래 갈라서자 이런 느낌이 딱 나네요 사진이 앞에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마지막 공천관리위원장 날라 이거는 정말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달라고 해서 주는 자리도 아니구요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해서 정치에 얼마나 무슨 뜻이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은 혁신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또한 뭐 자리위에서 일했나 뭐 단칼에 이렇게 거부하는데 이 양반도 이런게 좀 모양새를 어느정도 갖추고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천은 내가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게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이번 행동이라든지 정치적 지금 이분은 울산시장도 했었고 또 지금 3선인가요 뭐 4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치 국회의원도 여러번 했었고 그리고 판사까지 한 양반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판단력이 없나요 이분은 김기현 대표 참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주의 기운이 좀 어떨지 사주는 제가 애초에 전해봤을 때 이분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뒤통수 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주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59년 기해년생이구요 울산 출신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기해년 병인 월 갑술 일이고 시간은 조금 부정확합니다 다른데 제가 참고하다보니까 의뢰시로 나와있어서 참고를 했는데 일단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이분은 이제 갑목이 걸룩이라 그래서 이제 봄에 입춘 지나고 나서 태어났고 또 해수장생까지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병화를 떠서 어떻게 보면 사주 구성 자체 사주 팔자 그리고 돈복도 있고 뭐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도면 물론 이제 관운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술중 신금이 정관이 또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기세 기운 이런걸 놓고 보면 팔자는 좋다 그러니까 뭐 울산시장 너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주면 사주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건로격 그리고 장생까지 갖고 있다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뭐 유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만약에 있고 의뢰시가 맞다 하며 진짜 욕심 끝판왕에다가 거기다가 전혀 어떤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유순해 보이지만 고집도 세고 목니를 부리는 그러면서 이 금기 관운이 약하고 금이 약하다 보니까 절제 자제 이런 부분에선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45 신유대원 55 경신대원 굉장히 좋습니다 대원 자체가 관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울산시장도 뭐 두 번인가 이런 걸 알고 있고 국회의원도 몇 번 되고 당대표까지 되고 어쨌든 전반적인 기운 기세는 사주 기운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희대원 65세 이후 김희대원부터 기운이 서서히 꺾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김희대원에 다다르고 있는데 술미 형살이 들어오죠 김희대원 자체에 그리고 감목과 기토가 합과가 돼서 어쨌든 감목의 기운에 변화가 오고 지진은 형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4년은 갑진년인데 갑진년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 천간의 기운은 같은 비견의 기운이고 지진은 진술 충살이 들어오는데 이 술이 깨진다 진술 충 그럼 술이면 여기서는 편제고 재물인데 그러면 뭐 이분이 개인적인 돈이 뭐 깨질 수도 있겠죠 뭐 선거 나간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 당선 그게 결국은 재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얼마나 국민의힘이 많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대표니까 당연히 그게 전리품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게 깨져버린다 그럼 이분이 당대표가 계속 됐을 때는 갑진년 더군다나 무진월 또 갑진일입니다 그날이 그러면 연도 안 좋고 일진도 굉장히 안 좋아해 당대표 이분이 된다고 하며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 이분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목리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최소한 이분 때문에 적게는 10석에서 많게는 20석 가까이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 더 기다리고 또 큰 꿈을 본인이 꾸고 있다고 하며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려놓는다 그럼 내려놓는다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반드시 내가 내려놓고 손해를 봐야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운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합의나 이런 기운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진 년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전리품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 당에 당선되는 국회의원 숫자 이런 쪽에 손해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제가 봤을 땐 정신 차리고 이분이 빨리 그걸 깨닫고서 자기가 이번에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게 결국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운세를 보면 25년까지는 좋지 않아요 사술 원진 김은살까지 들어오고 24년에는 충살이 들어오고 25년에 잘못되는 겁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이런 거 뺏기게 돼요 신약할 때는 겁제가 괜찮긴 하지만 신강할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25년은 좀 참고 26년 그나마 병우녀는 또 하늘에 태양이 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운기를 24 25년 이분한테는 조금 운둔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때다 잠시 물러나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분이 계속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결국 데미지가 오는 거죠 당연히 그게 결국 뒤통수 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